서벌이, 너 어제부터 대체 왜 그래? 무슨 일 있어도 끼니는 꼬박꼬박 챙겨 먹던 애가 밥도 안 먹고 무슨 일 있니? 엄마, 나 왜 이렇게밖에 못 키웠어? 무슨 말이야? 언니랑 오빠는 엘리트로 잘 키웠으면서 난 왜 이 모양 이 꼴로 내버려뒀냐고. 보리야. 두드려 패서라도 공부를 시켰어야지. 머리를 빡빡 깎아서라도 시켰어야지. 요새 누가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어. 나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. 언니랑 오빠 공부할 때 넌 노래했잖아. 그래서 넌 누구보다 노래를 잘하잖아. 이젠 그 노래 잘한다는 소리도 지겨워. 엄마, 내가 진짜 잘했으면 지금 뭘 해도 됐어야지. 그런데 이게 뭐야? 내 인생이 이게 뭐냐고. 엄마, 미워. 정말 밉다고.